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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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갈이 지금 하는데 포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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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계속이죠 이대장님 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닳았는데 지금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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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가 사실 어 이쪽 이쪽 아 지금 이거는 지금 무적인데 무적이에요 무적 시간 떨어지면 지금 어려울 것 같죠 이대장님도 예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자 무적 에 시간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이건 에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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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에 끝이네 포스님 승리 네 자 일단은 시작됐고 어디갔죠 이거 어딨죠 여기 있는데 빠방님 이 분신 같은데 지금 나와요 지금 포스님 분신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서있나요 빠방님 음 아니에요 서있는게 아니죠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자 여기서 공격 공격 티르기 때문에 지금 제트 스턴 치고 먹은 포스님 여기서 빠방님 나왔죠 아 이쪽 이쪽 다시 자 일단 데미지 좀 많이 먹었어요 지금 포스님도 계속 이제 바깥스턴 지금 걸텐데 자 궁수가 자 에 그치 이게 저 데미지가 좀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티르가 좀 이기기가 어려운데 아 아 아 자 빠방님 음 포스님 계속 스턴이죠 아 이거 지금 뭐 자 이거는 한 방 노려야겠는데 그쵸 어 궁수는 뭐 지금 한 방 노려야겠는데 어 궁수는 뭐 지금 한 방 노려야겠는데 그쵸 어 궁수는 뭐 지금 한 방 노려야겠는데 이 에 이렇게 지금 피가 달면 아 여기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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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에 누리겠죠 누리겠죠 네 그렇죠 바로 이게 에 이게 통했네 이게 통했어요 빠방님 승리네 에 그렇지 여기 지금 있어요 자 빅버스 자 뭐 일단은 에 돌변신했네 빅버스도 은상님 탱이기 때문에 생존기 일단 떨어지면은 약간 좀 불리한데 핸즈까지 걸었네 빅버스 여기서 여기서 어 그냥 치는데 음 자 계속해 은상님도 뭐 수가 없죠 어 갤럭시 신갤럭시 한번 땡기고 치고 치고 뭐 이거고 지금 에 변신시켰는데 이거 지금 에 여기여 지금 아 자 데미지가 좀 들어가요 은상님 저 빅버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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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실드웨이브 임팩트 뭐 이게 더 큐빅 헥스 사용 됐죠 여기 음 자 지금 생존기 떨어졌어요 은상님도 그렇지 사자를 뚜껑했는데 음 황금사자 예 여기서 이제 황금사자가 지금 큰 공격을 못했어요 사자가 애매없이 쓰러졌는데 지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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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 공격하고 빅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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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변신시켜놓고 지금 에 준비할거 다 한 다음에 치겠죠 저 기승들이 숨어가지고 부은거지 음 수작을 부리는거 같은데 여기서 슬금슬금 좀 나와서 한번 상황도 보고 다시 또 들어와갖고 기둥 옆으로 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 에이 이거는 뭐 시간 지났네 빅버스 승리 탱으로 역시 쉽지 않네 나왔어요 킹조 에이 이쪽으로 어휴 빠르게 가는데 지금 뭐 무지 서두르는데 킹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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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요 톱님 붙었는데 붙었죠 지금 위자에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공격 공격을 어 아이아이아 좀 좀 더 올라가 아 여기 갇혔나요 제가 벽에 어 아 여기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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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뒤쪽 뒤쪽 구미적 구미적 에 톱님 공격하겠죠 일단 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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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킹조 쇼타임샥 핀포인트샥 계속 나겠는데 기둥 뒤에 일단 피했죠 톱님도 에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음 자 일단 피가 달고 있어요 톱님 자 킹조 멀티플레로 지금 사용했어요 에이 이거는 이거는 피가 많이 달죠 킹조 톱님 일단은 에이 분실이 저쪽 뒤쪽에 후밑쪽에 뺐는데 어 에이 이거 피가피가 이거 이제 데미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엠이 없는 것 같아요 톱님 에이 엠이 없어요 엠이 엉덩 뜨고 나서 저 킹조가 이겼네 그렇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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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쪽에 에이 글썽 쏘신 치고 박고는 너의 인생님인데 음 자 채울터까지 했고 했고 에이 저기 이쪽에 탱 탱이에요 지금 하향시루님 자 땡기고 땡기고 토오는데 너의 인생님은 어 아 톱 한번 찌르고 찌르고 어 자 생존기는 일단은 떨어진 것 같은데 하향 시루님 너의 인생님 자 공격 다시 빠졌고 다시 빠졌고 여기서 에이 찌르고 지금 대박 안켰어요 하향시루님 자 요고요고요 어떻게 어떻게 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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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거는 뭐 좀 에이 데미지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하향시루님 에이 뭐 쓸만한게 없어요 지금 생존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음 자 이쪽 이쪽 에이 톡 파즈까지 날리고 지금 비슷한데 에이 여기서 자 탱이 사실 에이 할만한게 없어요 지금 에이 이런식은 그냥 정면 공격인데 너의 인생님 에이 비슷하게 달아가는데 피도요 약간 더 달았죠 하향시루님 여기서 여기서 어 자 여기 어어 자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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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지금 너의 인생님 계속 공격인데 에이 에이 지금 피카피카 에이 이건 에이 거의 정면승부 한번 에 노력 본건데 이게 통했네 너의 인생님 승리 물 열렸고 나오죠 나와요 지금 빠르게 이거 어째 활이 에이 이거는 지금 용무기 3단 활 들고 에이 이건 지금 에이 의자방 에이 이거는 선방인데 미친 양치겠네 의자방 승리 신청을 하고 신청 일곱 열일곱 명 첨가 별로 첨가를 많이 안했죠 자 그 다음에 에 슬롯을 음 이렇게 이렇게 자 머리를 써야되는데 에 음 일단 들어가서 그렇지 황금사자 요거를 좀 소환하고 소환하고 음 으 정통키 오라 이런것도 하고 큐빅 하고 그렇지 이거 대방같은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키고 자 이렇게 해서 에 공격을 하고 손이 근데 안가는데 으 으 으 에이씨 아니 범위 스킬이 어디갔죠 내가 어 이거 큰일인데 어 범위 스킬이 그치 여기여기 여기 뭐가 이상한데 이거 지금 아니 세팅이 뭔가 틀려진거 같은데 어이 정기장 벌써 이동이에요 아 이거 음 세팅이 뭔가 달라졌어요 응 어 다시 다시 어 이렇게 해서 좀 치고 히든 필요없고 음 아 이거 큰일인데 큰일인데 검토를 하기수전에 벌써 자 그치 음 이거 자 카디 이거를 이거를 받아야겠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여기서 정탄을 키고 이걸 저 키고 큐빅 음 하고 그렇지 여기를 하고 그렇지 이거 저 대반을 일단 걸고 여기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뭐하기로 했죠 사자 그렇지 얘 얘가 지금 어 지금 얘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응 지금 그렇지 공격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기로 했죠 그렇지 정탄 켜야죠 정탄 켜고 그 다음에 이거 10초 전 벌써 여기까지 뭐 안한게 뭐있죠 쟤가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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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려오는데 어 공격을 으 아니 저분도 사자를 이거 좀 이상한데 먼저 한번 고역해 볼까요 사자로 쟤 이상한데 공격이 왜 안 돼 쟤 저 쟤 이상한데 이게 뭐 칠 수밖에 없대 그냥 마비도 한번 걸어보고 대반도 걸고 저 다 하게 하는데 이거 한번 하고 킹라블비스트 이거 저저저 해서 하구요 에이 개풍까지 뭐 슬픈데 버미스크립스 이분 주탕이라 개 공격이에요 서로 이거 저 질거 같은데 에이 지금 슬쩍 타겟해서 이분 당황하겠죠 이때 이제 당황할 때 얼른 치고 응응 요건 좀 통했고 그렇다면 이제 어슷쌤도 한번 하고 그렇지 여기 스파이크 실드로 한번 대반도 한번 하고 에이 이건 뭐 응 어차피 칠거 같은데 응 계속 치는데 절 이거 왜 공격이 안 돼 응 인재돼 응 자 얼트 한번 쓸까요 응 얼트도 한번 쓰고 지금 버미 마법 막 쓰죠 그냥 막 쓰죠 자 이쪽은 지금은 쓸 게 없어요 어 어 스킬들 일단 다 쓰고 대반도 키고 어 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 갤럭시 스톰 땡겨서 한번 치죠 요령을 좀 부여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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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당하고 있어야지 오늘 범위 한번 쓸 수 있고 에이 에이 왔다갔다 빠지기도 하는데 에 개인기가 뛰어나보여 어 지금 팀킬링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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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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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큰 운이 따르면은 이런게 지금 역할을 해요 나름대로 아유 그렇지 다시한번더 누가 유리한건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팀킬님도 마찬가지일것같아요 어차피 뭐죠 누적가 미친데 이거 엠도 없고 그냥 왜 치다가 여기서 여기서 아 이게 진짜 이님저죠 어 여기 저 엠이 어디서나죠 이님은 그냥 치는것같은데 저도 그냥 쳐야겠는데 이거 엠이 좀 없기때문에 마비걸고 공격을 한번 하다가 손으로 찍어야겠는데 지금 엠이 없어 엠이 진작 찍어서 칠걸 에 찍어서 손으로 막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그래서 찍어서 막 치고 한번 스킬 날리네 그렇지 그렇지 엠이 엠피가 부족이구 아이 진짜 엠피가 부족이구 진작 이렇게 찍어서 칠걸 그죠 응 응 그렇죠 여기 한번 써주고 지금 지금 들어가나? 마비걸 엠도 나요 지금 아이제 자자 여기서 한번 자 아 그렇지 자 여기까지는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죠 뮤직인데 이거 경기 어 킹킬림이 승리 제가 잤네 에 이건 아무래도 어 약간 초반에 뭔가 준비를 제대로 안한 응 그 영향 때문에 왜 진 것 같아요 그쵸? 응 한 분이 무서우시고 응 뭔가 부족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 이게 육이 육이 안되고 여기서 처음에 배가 말렸죠? 이게 바뀔 줄 몰랐어요 이거 다 켰고 응 그렇지 이거는 좀 앤이 너무 빠지니까 이건 할 필요 없고 이거는 다 낼 수 있고 이거 다 됐고 이렇게 이제 그럼这기는 매크로 이기 때문에 음 음 이게 제대로 안되면 그냥 손으로 찍어서 좀 해줘야겠네 그쵸? 그정도고 다른거 쓸만한게 요거 좀 이런거 요런거 좀 오라는 키고 그렇지 이거 엑셀 요것도 한번 사용하고 이건 뭐 필요없죠 어차피 지금 누적때문이지 보는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체크가 됐고 신청 요걸 까먹으면 안되겠지 이게 이게 단축키 창이 바뀐다는거 이거를 까먹으면 안되겠죠 어쩐지 이상해요 아까 이게 1번이 지금 어시로 되어있는데 꼬시면 안되고 처지진않아 그때 좀 뭔가 약간 당황했는데 이제는 훨씬 나아지겠지 이제는 훨씬 나아지겠지 대진만 좋다면 세워넣는 분이 걸릴수도 있어요 그냥 잠수하고 저기 경기만 신청해놓고 그런 분이 몇분 걸리면 진짜 좋은데 응 여기서 응 정탄 다 있고 다른 곳부터 있나요 혹시? 다른 건 없죠? 쓸만한 거? 이동? 벌써? 경기가 빨리 요거를 버서커?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매지션 매지션으로 한번 해보고요 왜냐면 이게 M소모가 반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좀 부족해요 M이 47 그렇지 이거 좀 키고 6반 얼른 바꾸는 거 이렇게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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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키고 자 그렇지 요거 까먹을 뻔했죠 무기도 제대로 찾고 요거 좀 키고 사자를 조종할 수 있는 액션 빠진 건 없죠? 벌써 눈이 좀 열렸고 서 있는 분이면 좋은데 5초 전 서 있는 분 아이 서 있는 분이 아니고 얘 지금 크릴인데 응 조종기 시작 응 일단은 공격 공격 대반하고 아 저 저 뭐 이런거지 실드 찾지 마비도 한번 이거 저 광화도 한번 시키자 이 분 어 이 분 이겼어요 지금 이 분 선랑가매개님 감사하구요 어떻게 이겼죠 헤헤헤 잘 뭔가 좀 준비를 좀 체크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감사하구요 요런식으로 음 그 진지품 가짐은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 요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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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고 어차피 또 바뀔테니까 내비두고 요기서 하자 전부 사사 강화하는건 없죠 어 없고 뭐 뭐 설마 용무기 삼단 만나질 않겠죠 준석님 어서 오시고 어 이동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윽 싱크 🎵 souvent 막 눌러가지고 으응 공룡을 하면 어 엉 그걸 못해가지고 초반에 줘요 음 이동? 음 이동 음 버프 습 맬지션으로 한번 받을 수가이 Esse 이게 괜찮은데? 마법공족을 어차피 지금 해서 승부를 보는 거니까 사자 여기가 입구죠? 그래서 이걸 알아봐라 다 된 거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단축기 참 자 요거를 그렇지 이 분이 지금 서 있는 분이 아닌데 얼른 이거 지금 1초 전에 이제 그렇지 보내고 보내고 착 탁 공격 공격인데 이 분이 좀 대반도 좀 상경기도 좀 쓰고요 계속 막 눌러보고 일단 타겟 해지도 하고 뭔가 치긴 치는데 저도 황금사장님 당했나요 지금 어 블루드 펜서? 이 분이 통인가요? 에이이이 게가 지나갔는데 네 물었나요 제가? 아 우리 황금사장님 한번 더 당해요 여기서 대반도하고 얼토를 한번 쑤옥! 가고요 뭐 그렇지 교반도 하고 개를 공격을 할까요 지금 범위 스킬 쓰고 이 개를 지금 공격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차피 범위 스킬 쓰면은 지금 개도 데미지를 받게 이렇게 공격을 할지 범위 마법이기 통할지 한 번 더 쓰고 까지 자 여기서 범위 스킬 써주고 계속 공격입니다 여기까지 순조로워요 뭐 없으면 큰 암들 자 그러면 개가 계속 저를 물고 있어요 이게 약간 죽으면 불안 아닌데 개가 왜 이렇게 안죽죠 범위 스킬 쓰면은 죽어줄 법도 하면 돼요 마비 걸리나 걸린 것도 갖고 개가 가만히 있죠 이거 괜찮은데 계속 마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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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또 버려서 물게 하고 좀 대반도 좀 걸리고 걸렸죠 마비 지금 마비 걸렸어요 이게 있을만한데 마비도 어 미스킬 써주고 하 몬 엠은 좀 여유가 있겠죠 또 어 개가 계속 땡 자 어쌉한번 에이 여기서 쓰구요 어 그렇지 여기서 뭔가 정님이 빠지는데 부위하다고 생각하나요? 응 신임이시군 어이 개가 휘떠라 뛰어가지고 지금 이 차를 갑자기 묻는데 말 것도 같고 범위 시켜줍어요 자 M은 지금 없어요 응 저 그러나 저 마비 한번 걸고 응 이때 마비를 한번 걸고 그렇지 응 여기 마비가 걸렸어요 날리고 응 개반도 그렇지 그럴듯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결과로 나와야 될텐데 요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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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성종기는 뭐 지금 다 쐈는데 저도 응 마비 한번 걸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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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하네 분위기가 들었는데 응 응 응 자 됐죠 응 여기까진 됐고 황금사자가 뭔가 역할을 좀 크게 해야될텐데 서있는 분 서있는 분? 서있는 분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이님 응 서있는 분이에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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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orum 응 그렇지 이런분들만 걸린다면 응 승수를 좀 많이 응 쌓을 수 있겠죠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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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그렇지 여기 자 브루스 리님 차당공님 당검이구요 탱당검 차당공님 빠지는데 자 브루스 리님 지금 생존기는 없어요 황검사자 까지 뽑았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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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당공님 자 어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 어쌤이에요 어쌤 아 지금 지금 지금은 지금은 어쌤 여기 브루스 리님 자 여기서 땡기고 지금 공격하는데 뒤에서 한번 찔러 보고요 차당공님 대방까지 켰어요 이쪽이쪽 황금사자도 뭐 공격하는 것 같으네 어 이쪽이쪽 차당공 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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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에 데미지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당검이 훨씬 유리한데 사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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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자체에 당검이 많이 주기 때문에 팽이 점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대반으로 어떻게 좀 덕을 본 경우 아니면 아니면 원체 그 화력이 진짜 압도적인 용무이 같은 거 좀 차고 있을 경우 빠져있고 하이딜 일단은 끝나면 나와서 한번 노리겠죠 이쪽 그렇지 여기 한번 이쪽에서 공격인데 탄작 켰고 네 데미지는 꽤 잘 왔어요 지금 에 친 땡겼고 지금 피크 여기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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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범위 스킬 한번 쓰나요 여기서 범위 스킬 한번 쓰고 여기서 공격 공격 에이 이건 분신까지 냈는데 여기서 한번 끝을 보려는 것 같은데 차당공님 총 공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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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님 빠지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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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쟨 땡구 치는데 치는데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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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지금 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공격 에이 차단 공렬 이건 누적 데미지를 많이 줬어요 지금 보니까 아 그쵸? 여기 여기 이거는 지금 12G 장충력 금가루 에이 지버프 걸고 지금 이게 좀 무서워요 피가 쭉 빠지는 아중에 뭐 생존기라든지 뭐 여러가지 좀 활용해서 초반 버티더라도 이 계속되는 지버프 이게 무서워요